나 네가 싫어하는 짓 했어. 수영 씨. 이해가 안 되겠지, 이렇게 찾아오는 게. 근데 나는 누구 이해바라면서 살아온 적이 없어. 저 의사가... 이렇게 쫓겨내는 거래.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으면 이사 안 가는 거예요?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. 진짜 다시 만나기 싫은데 만나고 싶어요. 엄마가 안 하는 대로 살았는데 엄마는 그냥 내가 다 불만이잖아. 그래서 인정 안 하잖아. 우리 죽을 때까지 이래야 돼? 어, 안 나야.